안녕하세요. 개인연습생 정희찬입니다. 도전! 레몬! 이걸 묻힌다고 들었거든요. 즙을 묻히고 설탕을 묻혀주겠습니다. 제가 알코올이 없는 알코올프리 칵테일을 만들건데요. 설탕을 묻혔고, 그 다음에 레몬즙을 짤 거예요.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만, 이렇게 짜는 거 아니에요? 레몬즙을 짜고 있습니다. 나오지가 않네요. 이 정도는 짠 것 같고요. 하나 더 짜보겠습니다. 굉장히 손이 상큼해지고 있는 중이고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. 이거를, 이거를 쉐이커에 넣을게요. 쉐이커에 넣고, 시럽을,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을 아주 많이 넣어주겠어요. 그리고 얼음은 한 세 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아주, 아주 멋있게 만들고 있고요. 토닉워터라고 하는데요. 네, 한번 섞어보겠습니다. 아닌데? 아, 네. 섞어보겠습니다. 좀 많이 섞은 것 같긴 한데. 실패. 음. 음. 고마워요. crow που